1. 3. 3. 잠깐만. 3. 4. 4. 5. 5. 이런 순간에 해도 걸렸을 수도 있어. 이런 순간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죠. 우리 걸렸어? 김기수. 영준아. 진짜 오랜만이다. 점점 나 이렇게 되잖아. 무더위에 스태프들, 배우들 모두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고 시청자분들도 김 비서가 왜 그럴까 재밌게 시청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너 요즘도 그거 해? 아브라! 그렇게 안 해? 이거 어떻게? 근데 오늘 연인 줄 알았어요. 머리 연인 줄 알았어요. 마지막까지 김 비서가 왜 그럴까?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유앤미 레스토랑의 정혜미였습니다. 어우 진짜 힘들어. 이거 좀 사줘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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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한 시간에 소심옵권 남자가 치급 소심옵권. 네. 수업 때? 빨리 해줘. 이거 진짜 지목하네. 김선아들 질투는? 네? 지금 투여? 아니 어디? 잘 준비 먹어. 이렇게 떡 나오면 떡 나오면 치즈 나오면 치즈라면. 다시 할게요. 방울 것 같아요. 과자. 저는 처음쇼. 뭐? 붙여. 뒤로? 순간이 델 boa según 지енные. 그럼 도와주지? 네? 왔던? 내가 거기서 Gestalt과의 전쟁이 안맞고! 2분의 presencia. 네 이 주제. 1분의 반응이 2분의 반응도ogene. 2분의 반응이 가능성. 한글자막 by 한효정